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과학 강의라고 있는 박수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2022 수능 대비 개념완성 100야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대망의 2022 수능 대비 개념완성편이 이제 여러분들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작할 때 항상 하는 건데 선생님 모르는 친구들 있죠? 그죠? 선생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 졸업했고요. 그리고 메가스터디 온오프라인 강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 친구랑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요즘 안 그래도 좀 전에 또 연락했는데 너무 사골처럼 우려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 전과목 만점자 배출했고요. 되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항상. 그리고 이제 훌륭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치강남 분당등 교육특구 출강 현장 강의를 하고 있는데 현장 강의는 궁금한 학생들이 있으면 선생님 게시판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현장 시간표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일단 우리가 개념완성 강좌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 전에 수능 경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중요한 게 우리가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수능을 대비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기출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수능 출제 경향을 알고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도 여실이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본기가 필살기다. 다소 유치해 보이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용을 더 이상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 개념이나 용어를 정확하게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능력들이 붙어가는 건데 첫 번째 이 기본기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되게 중요하고요. 용어의 집합체들이 용어 용어가 합쳐지면 여러분들 어떤 개념이 되죠. 그죠? 특정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올해 치러지는 수능들을 딱 트렌드를 보시면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A라는 용어가 있고 B라는 용어가 있어요. 같은 단원에 다른 챕터에 그러니까 대단원 같은 거에 다른 챕터에 그러면 두 개를 엮어서 시험 문제 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두 개가 관계가 있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엮여져 있는 이 논리적인 사고 과정 이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논리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공부하시면서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선행해야 될 게 당연히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개념을 갖다가 숙지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논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만들고 여기다 문제풀이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과정이 되게 중요했다. 이번 수능에서.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자료 해석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그래프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프들 나오는 거 해석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만 잘 돼 있으면요.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렌드가 자료 해석이 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료 해석이나 뭐 자료 데이터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자료 해석 이런 거 추론하거나 막 이런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귀결되느냐 깔때기처럼 기본기에 귀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강좌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선생님 개념 강좌 만들 때마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 쏟습니다. 여기다가.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개념만 듣고 수능을 잘 보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선생님의 목표입니다. 항상. 강의 목표야. 개념만 들어도 수능을 잘 봤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선생님이 에너지를 많이 쏟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요. 완전 땡큐. 여러분들이 정말 재능이 있고 소질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기 때문에 다음 쿼리들을 계속 진행하는 건데 그래도 선생님 마음은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게 맞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쿼리에 하나 딱 들어갔을 때 이 쿼리에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개념 표현이야말로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을 다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 중요한 쿼리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하시고 선생님이 1년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위치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커리큘럼이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시작하며 보는 책 이거 아직 다 완강이 안 됐는데 지금 찍고 있고요. 많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백야 개념편, 백야 문제편에서 투트랙으로 가요. 올해는 문제편은 여러분들 뭘 다룰 거냐면 당연히 기출문제편입니다. 기출편이에요. 그래서 책이 두 개가 따로 나옵니다. 작년에는 선생님이 세트로 같이 내놨었는데 강의가 너무 길어지고 늘어져가지고 그냥 기출편을 따로 뺐어요. 선생님이 두 개를 따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개념편은 여러분들 뒤에 책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 어차피 개념편에서도요. 우리가 신규로 들어간 기출문제들은 전부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2021학년도 수능에 대비했던 2020년도에 치러졌던 기출문제는 전부 다 들어있긴 합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과거의 기출문제 중에 좀 쓸모없는 것들 빼고 필요한 것들을 좀 집어넣는 거 있잖아. 그런 작업들을 해가지고 올해의 기출과 함께 합쳐가지고 내놓은 책이 바로 기출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오리엔테이션 따로 찍을 테니까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스피드 강좌입니다. 스피드 강좌는 여러분들 EBS 교재를 이용해서 스피드 강좌를 갖다가 우리가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수습 변형 문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씹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다지기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은 여러분들 꼭 다뤄줘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거든. 연계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여러분들 과탐은 말이야 특히 지구과학은 내용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반드시 EBS 책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봐 하고 던져주면 혼자 보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EBS를 이용해서 교재를 갖다가 따로 제작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아시겠죠? 이것도 꽤 쓸만한 강좌가 될 겁니다. 복습용으로. 혹은 처음에 나는 이제 나는 이런 단어를 쓰잖아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노베이스예요. 저는 유베이스예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노베인 친구들이 듣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유베인 친구들이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강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편은 노베이스인 친구들 들어도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강좌를 꾸릴 거고요. 그 다음 코어 특강은 여러분들 이건 심화 강좌입니다. 심화 강좌. 심화 강좌가 들어갈 거고 이건 뭐 커리 설명할 때 다 설명했으니까 패스할게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제 해석은 문풀 강좌고요. 문풀. 그 다음 파이널 이렇게 들어간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다? 이 위치에 있다. 개념편. 알겠죠? 겨울방학 때 개념편 끝낼 거고 혹시 이 OT를 나중에 듣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커리큘럼을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당연히 개념편 무조건 먼저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강의는 당연히 지구과학원 전범입니다. 그리고 수강 대상은 예비 고3 그리고 N수생들. 수능을 치룰 학생들이 들으셔도 되고 그럼 선생님 저는 고3 걸로 내신 준비를 하고 싶은데 이거 들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는데 들어도 됩니다. 내용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대신에 포커스가 수능에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조금 많이 키워주는 역할을 할 거거든요. 이게 아마 학교 시험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뭐 지구과학 내용이 어디 가겠니? 다 똑같잖아 내용. 그치? 자 그 다음에 강의 구성 보시면 러셀 현장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걸 녹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거고요. 매주 월요일날 3강씩 업로드가 될 겁니다. 1강 업로드를 1월 11일 월요일로 했어요. 이거 질문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선생님 왜 이렇게 개강을 늦게 해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현장 강의 자체가 코로나 여파로 늦춰졌어요. 조금 늦춰져가지고 선생님 그거에 맞춰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미리미리 공부해보고 싶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제대로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선생님이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재미있게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편은 별도 강좌로 따로 개강을 합니다. 이거는 기출편이야 얘들아. 이건 기출 문제편. 그리고 이거 좀 오해할까봐 얘기하나 하는데 개념편에 있는 문항들은요. 여기에 있는 문항들이 있잖아. 문항들은 이거 문항 풀이 다 합니다. 풀이 있어. 개념편 문항 풀이 있어 따로. 여기에 들어갈 거야.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기출 문제편이 따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편을 따로 강좌를 찍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건 책도 달라요. 그냥 두 개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강좌 특징 볼게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가 6종이 있어요. 선생님 책 보시면 제가 재미있는 게 많이 들어있는데 6종 교과서의 공통적인 부분들이랑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을 다 수록해놨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들은 공통인 거는 여러분들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명시를 해놓은 건 차이가 있는 것들을 명시를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교과서 탐구 활동을 다 정리해놨어.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한번 읽어보는 것과 읽어보지 않는 건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비슷한 주제의 탐구들은 그냥 묶어버렸고요. 그리고 좀 다른 주제에 있는 탐구들은 싹 다 정리해서 다 넣어놨어. 책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 탐구 활동을 따로 읽어볼 필요 없이 책에 있는 내용만 참고하시면 된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주의해야 될 거 탐구 활동은 따로 수업 시간에 진지하게 다 다루진 않습니다. 필요한 거 몇 개는 보급은 할 거야. 몇 페이지 보자 이 정도는 할 건데 탐구 활동은 우리가 정리할 필요는 없잖아. 내용을 다 아는데 탐구 활동은 여러분들이 개별 학습하시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거 하나 기억해두시고 당연히 개념과 용어 위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기본이 되는 베스트 강좌였다.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 계속 가져갈 겁니다. 우리는 튼튼하게 기본기를 갖춰서 반드시 수능에서 승리할 거니까 알겠죠? 세 번째 기출 EBS 교과서 기반의 논리적 사고력 기르기 EBS가 조금 약해지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 세 가지는 메인입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참고 도서를 레퍼런스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레퍼런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은 여기서 나와 그냥. 이걸 기반으로 한 학습을 진행을 할 거고 당연히 그 내용들을 다 백야에다가 녹여냈겠죠. 그래서 강의 시간에 선생님이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확실하게 팍팍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선생님이 예년과는 다르게 조금 더 활기차게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예를 들면 좀 많이 피곤했거든 내가. 근데 지금도 안 피곤한 건 아닌데 왜 이러지? 기분이 이렇게 좋네요. 그렇죠?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들 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어려워지는 지구학의 대응에서 가장 정확한 개념을 전달할 거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개념 설명해 드리고 그 개념 간에 어떤 관계들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논리적 관계들 그리고 그거를 문항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요거까지도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신경 써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만 잘 기억해도 반드시 여러분들 잘 볼 수 있어요. 알겠지? 그거 한번 해보자. 그 다음 교재 특징 보시면 개념편 나와 있습니다. 개념편 이게 표지인데 개념을 완성하는 백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색깔이 좀 색감이 잘 안 보이는데 약간 살구색이에요. 약간 살구색 살구색 분홍빛깔도 약간 나오고 그런 색깔인데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개념 정리 교과서 탐구 마인드맵 OX와 빈칸 모든 기출문항 수록 다 수록했습니다. 다 들어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올인원 그리고 만점의 기분이 여러분들 브록으로 같이 나갈 거예요. 브록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게 어찌든 두 개가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만점의 기분은 필기노트예요. 내용 정리 해놓은 필기노트 있잖아? 그걸 갖다 넣어놓은 거고 이거는 비타민 교재로 따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 교재는 그런데 여러분들 두 개 패킹해서 나갈 거예요. 알겠죠? 저거 구매하시면 패킹해서 나갈 거고 보시면 개념편은 연습문제 한 140개 정도 되고요. OX와 빈칸이 한 320문항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렇게 생겼어요. 표지 예쁘죠? 올해 이렇게 약간 선생님이 올해 레트로 감성을 좀 갖고 싶었거든? 그런데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살려가지고 굉장히 좋았어요. 기분이 그다음 보시면 이제 비타민 교재로 만점의 기분 손글씨 필기노트 나갑니다. 따로 이거 여러분들 개념을 갖다가 단권화시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여기다 단권화하셔도 되고요. 그냥 교재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필기를 따로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 필기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냥 보셔도 될 겁니다. 필요한 것들만 여러분들 딱딱딱 책에다 적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원래 필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필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필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할 수 있게 다 구성을 해놨어요. 필기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원래 필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따로 노트를 자기가 알아서 잘 만들더라고. 그런데 선생님이 필기도 해줄 건데 여러분들 책에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 참고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몇 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법이 활용법인데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개념편에는 개념에 충실한 그런 교재가 나가기 때문에 개념 잘 보시고 거기 있는 내용들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처럼 흐름 따라오셔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걸 갖다 고민을 좀 하시면 되겠고 계속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설명하고 문제 풀 거거든요. 그럼 내용 설명하고 듣고 문제를 먼저 풀고 문제 풀이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순서대로 쭉 가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그다음 보시면 이거는 선생님이 매번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왜 얘기를 하냐면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수험생활에 이게 내가 이제 수험생활이 거의 인생이 녹아있는 느낌이야. 수험생활이 거의 희노애락이 다 있어. 희노애락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잖아. 얘들아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글자 크기를 잘 보세요. 희노애락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많이 줄어들 거야. 원래 우리 수험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감정의 여러분들 이게 노와 애가 막 많아지기 시작해 내가 감정이 막 요동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런 감정의 요동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에요. 아이들이 우리가 일명 자괴감이라고 그러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 별 볼일 없는 사람은 없어. 원래 모두가 다 똑같거든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야. 야 박선 넌 진짜 별 볼일 없는 놈이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되게 찌질해 보여. 자 그럼 내가 잘 될까? 아니거든 얘들아.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니?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맨날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나를 안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줘. 스스로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리고 항상 물론 모든 걸 성공할 수는 없고 모든 걸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 우리가 내 만족할 정도로 못할 수 있어. 하지만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말라고. 알겠죠?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우린 버텨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얘들아? 여러분들 어려운 거 시작했어요. 근데 잘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는 마음을 갖고 같이 가야 됩니다. 선생님도 항상 선생님이 나약해질 때 힘들어질 때 그래 너 잘할 수 있다. 열심히 해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해 줍니다.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 얘들아. 알겠지? 선생님이 선생님이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그 학생들만 고생시키지 않아요? 선생님 같이 갑니다. 나는 매년 수험생활해야 돼. 얼마나 빡세겠니? 이거 장수생들 들으면 공감할 거야. 선생님 매년 수험생활 하잖아. 네가 똑같이 갈 거니까 스스로를 믿읍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일들의 시작은요. 이게 작은 첫 걸음들 이게 되게 중요해. 작은 발걸음의 시작이거든요. 모든 일의 시작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들아. 알겠지? 우리가 첫 걸음을 내딛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작하세요. 바로 시작하는 게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점을 향한 작은 발걸음의 시작을 선생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이 작은 발걸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너무 진지하게 진지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게 하진 않을 거야. 즐겁게 같이 준비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빡세지만 즐겁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한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함께해 봅시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강의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끝